자, 그럼 첫 번째 게임,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자리 잡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달걀들은 다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어차피 먹지 못하는 달걀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위치는 가슴과 배 쪽에 오도록 하시면 돼요. 팔은 잔디에 손을 대요? 아니,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본인이 편한 대로. 아,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거. 아유. 자, 형아, 풀샵 그렇게 짧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 그럼 너무 부족한 거야. 아유. 형, 어깨가 좁아서 그런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신체에, 신체가 부족한 거야. 난 딱 맞아, 난 딱 맞아. 난 완전 맞아. 나대지 말고 좀. 아유, 무슨. 매! 아유, 씨. 아, 이거 안 한 지 너무 오래 돼서. 아, 이것도 힘들다. 우와, 이것도 힘들다.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아유. 아유... 아유... 깨지는 것 같은데. 다닐 것 같은데? 아유...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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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obi다, 볼 vol. 밑에 있어야지! 밑에 있어야지, 밑에 있어야지! 올라! 불안하다. 아유... 아유, 짱없나. 하나도 못한다, 이거? 올라가요 올라가올라가. 올라가시라고. 아이 올라가야 올라가. 올라가시라고. 이야. 자 저기 올라가요 올라가. 이야. 올라가요, 올라가! 우리 이머리 선수 올라가요, 올라가! 운동을 천천히 안 한다 보다. 올라가요, 올라가! 우리 이머리 선수 올라가요, 올라가! 준호 형 거의 알을 품고 계시네. 준호 형 올라가! 올라가시라고! 멈추는 게 아니야. 형 계란 깨진 거 아니에요? 자, 준비! 자, 선생님. 자, 쉬세요. 잠깐 쉬세요. 무릎 대세요. 뭐야, 누가? 깨졌다. 뭐야, 누가? 뭐야, 깨졌어. 깨졌어. 일어나세요. 뭐? 알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팔에 힘이 없어요.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김준호 미우새 탈락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준비. 바로 가겠습니다. 자, 무릎 떼시고. 자, 준비. 이거 1등 하면 집에 갑니다. 이거 큰 거예요. 네. 자, 이상민 씨. 준비, 준비. 자세가 벌써 틀렸네. 이야! 우와, 좋습니다. 자, 잘. 오, 좋아. 오, 상민 형 잘하는데요? 상민 형 잘해요. 오, 상민 형 잘하는데요? 상민 형 잘해요. 어, 잘하는데요? 오, 상민 형 잘해요? 오, 잘하는데요. 상민 형. 오, 여유 있다. 잘한다. 오, 여유 있다. 민희는 여유 있다. 얼굴이 먼저 터지겠네. 이 머리 좀 봐주세요. 생각보다 잘하네 다. 다 잘하네. 안 돼. 자 준비. 자. 어. 밟아요. 밟아요. 밟아요 밟아요. 상민이 형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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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머리를 밟아요. 원상폭격이 됐어. 상민이 형이. 머리 밟고 있어. 상민이 형이 내려와서. 종민이 형 내려와서 짓밟아 밟아요. 나는 나를 짓밟아. 너너뜨린다고. 나는 내가 원래. 아니 아니 그렇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 방해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아니 좀 당겨요. 좀 당겨. 당겨 당겨. 아 그러면 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반장님 이런 거 좀 챙겨주세요. 자. 됐어요 이제. 머리 밟지 마요. 준비. 깊이. 원희 형 잘한다. 김종민 엄마 진창이네. 어우 좋아. 멋있다. 어우 좋아. 올라가. 아 한 개 왔다. 가슴. 아하하하. 오. 셋. 오. 야 좋아. 상민이 형. 야. 근데 의외로 많이 하신다 상민이 형도. 아우 저렇게까지 하고 퇴근 못하면 어떡해. 오 이상민 형. 오 이상민. 상민이 형! 야! 여덟! 우와! 상민이 형 빨리 뛰어오세요 제발! 우와! 우와! 예이! 예이! 자 주세요 주세요!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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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분 탈락이고! 자! 네 명 남았습니다! 자! 준비! 자! 무릎 들고! 자! 준비! 하나! 우와! 종민이 형도 여유있으시다! 하나! 오케이! 넷! 넷! 누가 1등 할까? 최승혁도 잘하는 거 같고 우와! 우와! 잘한다! 우와! 멋있다! 잠시만! 딘딘! 네!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딘딘 좀 더 내려야 돼요! 셋! 아! 김종민! 더 내려가요! 아! 예? 한 번 더 해요! 형 엉덩이가 너무 낮아요! 한 번 더 해요 엉덩이! 자! 준비! 구키구나 구키! 우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고! 좀 더 내려가요! 예! 더 내려가! 오! 잘한다! 고! 잘하네! 와! 35개? 우와! 멋있다! 우와! 근데! 남자 운동을 잘하는 거 같아! 근데 이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 30개 더 할 수 있어! 예! 고! 자! 한 명 떨어집시다! 갑니다! 이야! 자! 종민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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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종민 왔어! 김종민 왔어!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안 돼! 안 돼! 김종민! 안 돼! 안 돼! 안 돼! 원이 형 안 내려갔어! 원이 형 안 내려갔어!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안 돼! 안 돼! 김종민! 안 돼! desserts! 오케이! 원이 형 안 내려갔어! 원이 형 안 내려갔어! 내려갔어! 너나 잘해 원희 언니.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원희 언니 언니. 원희 언니 언니. 아 이러면서 쉰다. 저러면서 쉬어. 남 머리를 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기 전까지 본인들이 뭐 항의하듯이 하면서 일어나지 마요. 경고해요 다. 아니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경고해요. 다 보고 있으니까. 자 준비 다 하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진짜 맞춰서 해요. 준비. 용민아. 자세를 보니까 네가 1등은 못해. 포기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나아. 바로 들어가요 빨리. 이거 체력 소모죠. 1등을 못하면 오히려 오래 갈수록 체력이 빠진다니까? 운동 많이 하셨네. 내가 볼 때 최진혁 딘딘 같은데 원희 형도 포기한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나이 순으로 가자. 진혁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준비. 딘딘이가 가벼워서 얘가 1등 될 것 같아. 또 몰라. 가동력으로. 끝까지 가봐야 돼. 집중력이랑 어쨌든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니까. 자 갑니다. 하나. 여유 있어. 제대로 안 하면 떨어뜨려요. 원희 형 좀 더 내려가요. 아아. 형 지금 공기하면 가야 돼. 내려가 내려가. 왔다 왔다. 아아. 팔 떨리기 시작한다. 진혁 고. 왔다 즐거워 왔다 고. 내려가 내려가. 자 고. 우와 고. 왔다 즐거워 왔다 고. 자 왔어요. 원희 형 어떻게 잘해? 오우. 자 거의 다. 어 안 내려가. 아니 내려가 달걀 간다. 아이고 어떡해. 달걀 떨어진다. 뭔 일을 못 올라올 것 같아. 내려가. 방학개비야? 방학개비. 즉 모래엘. São 지의 rolling. 방합개비. 내려 가. 방합개비야? 방합개비. 어디서 방합개비 소래. 이제 cumulative. 했어요. 가 가 가. 또 못 올라와?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더.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올라와야 돼. 계란 내리면다, 계란 내리면다. 먹이를 하지. 아유 웃겨.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야 돼.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올라와. 계란 내리면다, 계란 내리면다. 못 올라와? 더, 더 올라와, 더 올라와. 야, 김종민, 김종민. 안 돼, 안 돼. 시간 끌지 말고. 뭐해? 방학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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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어떡해 엉뚱한 곳에 있어 웃겨서. 웃겨서. 우와. 자 됐어. 야. 아 옆에서. 잠깐 일어났네 잠깐 일어났네. 웃음 공격 성공. 와 형. 와 형. 와. 와. 괜찮으세요? 아니 양 옆이 너무 웃겨. 한 명 방학기면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원희 형은 계란보다 얼굴이 먼저 터지겠어요. 그냥 막걸리 몇 병 마신 것 같네. 가을이랑 홍시가 아니었나? 아니 방학개비가. 아니 형 괜찮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원희 형 집에 뭐 일이 있나 빨리 갈라는 표정이. 빨리 가서 막걸리 마시려고. 우와. 파이팅. 파이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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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시 세대 가자. 50대. 50대 대표. 원희 씨가 대단하네. 임원희도 항상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준비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 둘 자. 파이팅입니다. 좋아. 아 준비 더 내려가. 가 가 가 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됐어. 그렇지.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좋아요. 어 방학개비 나왔어 벌써. 너무 웃기다. 저렇게 하려면 도 spoons 참 깠어요. 어 밤동이 나ской 말이야. 어 밤동 괜찮아요? 아 밤동 괜찮아요. 와 짜증나 위치티. 저기 퇴근이다. 너무 쉬워. 야 원희 형 팔 바라볼까? 원희 형 팔 바라볼까? 너무 쉬워 100개 나겠다. 오케이 자. 원희 형 더 내려가야 돼요. 100개 나겠다. 오케이 자. 누가 한 명 포기합시다 야. 자 가슴 더 내려가야 돼 종민이. 왜 우리 40대한테만 뭐라고 해요. 자 내려가. 가슴 가슴. 그렇지. 가슴 가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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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 오. 좀 더 내려가야 돼. 자 내려가. 가슴 가슴. 그렇지. 망할 길이. 망할 길이 여권다. 오 좋아. 그렇지. 좋아. 접을. 아우. 아우. 아 신경 쓰세요. 저거 원희 형. 아 신경 쓰세요. 봐줘요 봐줘요. 내가 원희 형 뒷 모습을 아니까. 오케이. 아 예. 아 대단하시네. 아 원희 형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아들이 어쩌면. 원희 씨 원희 형한테 지겠다. 또 다른 면을 보면. 원희 형 잘한다. 둘. 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이 저렇게 안 되는데. 그렇지. 원희 형 왜 이렇게 잘해. 그렇지. 좋아요. 가 가 가 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됐어. 그렇지. 올라와. 그렇지. 좋아요. 아직도. 탐 안 되었어. 하하하하. 고. 챔피언 아예. 대단하시다. 오늘의 챔피언. 임원희 님. 어 좋았어. 재래가 가요. 아 더 들어가 더 들어가. 50대도 한번 봐주세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종글이 죽었어 잘하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야 원희 형 야 원희 형아. 아이고 세상에나. 야 준비나. 얼굴에까지. 완전 얼굴까지. 아유 아유. 얼굴 뭐야. 좋았어. 자 김종민 비웃에 탈락. 너무 힘들어. 어우 81개. 자 집중이요. 이번 대결은 우리 저 진혁이. 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력이 좀 필요한. 그리고 또 아 눈치도 좀 있어야 돼요. 아 눈치도 좀 있어야 돼요. 오징어 게임의 애미상을 기념해서. 부궁화꽃이 피었어요. 어? 피었어요는 뭐야. 자 본인 앞에 있는 이 모래 주머니를 오른쪽 우측에 있는 사람 앞에 원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옆에 옮긴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이 사이에 옆에 원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우와. 모래 주머니 안에 10km입니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아요. 와. 그리고 자기 원 안에 가장 적게 들어있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남의 거에다 많이 옮기면 되지. 오. 가장 적게 들어있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어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왜 안 돼요. 이거를. 옮기시잖아요. 네. 그럼 옆에 있는 분도 여기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거를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없애야 돼요. 무슨 말인가 몰라야 되는데. 형 형 봐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나 났지. 그렇죠. 그러면 또 그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가든지 아니면 빨리 갔다 오든지. 빨리 갔다 와야 된다고. 갔다 와야 돼요. 빨리 갔다 오세요. 갈게요 빨리 하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갈게요 빨리 하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자 자 설명. 가장 적은 모래 주머니가 있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자 먼저 천공 갑니다. 네. 무궁화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뭐 하자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자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뭐지. 뭐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뭐 하자면. 아니 저거 하시는 거예요. 이 게임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빨리 갔다 오자. 이해를 못했는데. 아이씨. 이게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잡으셨습니다. 하하하하. 왜 가만히 쓰는데. 아니 뭐 하자면. 아니 저거 하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아니 왜 안다냐고요. 하하하하. 할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하고자. 야, 생일 좀 놓지 말라 엄마. 무궁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 바보 자식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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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꼬치,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잠깐만, 잠깐만.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열심히 해야죠. 아니, 이거 본인이 열심히 해야죠. 이 바보 봐. 창고냐? 아, 너무 웃기다. 자리 좀 바꿔주세요. 죄송한데 자리, 자리 바꿔주세요. 빨리 빨리. 이 바보 봐. 창고냐? 야.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자리 좀 바꿔주세요. 죄송한데 자리, 자리 바꿔.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근데 원래 자리 선정 원래 했어야 되는데. 자리 선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균형부터 자기 왼쪽 사람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 왼쪽은. 네. 힘이 다 빠진 임원희 선수하겠습니다. 오케이, 임원희. 자, 원희 형이 왼쪽 고를게요. 이쪽 왔어요, 이쪽 왼쪽. 자, 원희 형이 이제 왼쪽 고르시면 돼요. 제 왼쪽은 이상민 고르겠습니다. 자, 이상민. 뭘 해도 난 제일 불이야. 자, 왼쪽. 제 왼쪽은. 제 왼쪽은 종민이. 자, 오케이. 자, 그럼 종민이 자리하시고요. 1등 하신 분 집에 바로 귀 갑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보다 나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진혜이가 엄청 많이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또 종민이는 또 그걸 나한테 또 엄청. 형, 난 상황이 나이가 제일 안 좋아졌어. 어쩌라고요. 자, 됐어요? 원희 형. 최대한 열심히 해야 해, 형. 자, 준비. 하하하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누가 1등 할까? 힘들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중화포츠이 피었습니다. 힘들겠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죄송한데 참고하세요. 오. 마지막. 머리싸움입니다. 잠깐만. 잠깐, 잠깐. 두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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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잠깐, 잠깐. 두뇌싸움. 두뇌싸움. 여기서 진혁이, 종민이, 나 세 명의 두뇌싸움이야. 잠깐만, 이게 내가 형 마지막에, 마지막에만 딱 오기 전에 났으면 형은 퇴근 못해요. 그런데 너를 생각해. 넌 빨리 놓고 가서 막아야 돼. 빨리해요, 빨리. 빨리해요. 아, 왔다. 빨리해요, 빨리. 빨리해요, 빨리. 아, 왔다. 빨리해요, 빨리. 자. 얘는 왜 이래. 마지막입니다. 아, 와.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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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무궁화! 야, 진홍아. 너도 조심해야 돼! 너 되게 특별히does야! 야, 진홍아 너도 조심해야 돼! 너 되게 특별히요! 어어. 피었습니다. 다! 자!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동점인데? 뭐? 상민이하고 지적이하고? 나 결판이 안 나서 한 다섯 번 더 할게요! 자 갈게요! 운동을 시키려는 게 목적이니까 갈게요! 자 갈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뭐죠?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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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야! 50대의 희망! 우승 후보라고 전혀 생각보다. 퇴근! 축하드립니다. 대단하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자, 좋습니다. 이제 한 분을 우리가 뽑아서 귀가할 수 있는. 한 분을 우리가 뽑아서 귀가할 수 있는. 뭐 하는 거지, 또? 자, 오징어게임 애비산 기념! 우리 체육게임. 그걸 왜 우리가 귀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홀짝 게임으로. 와, 이거 내가 잘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접어요. 맞추세요. 맞춰요, 만약에. 그러면 지역시대에 한 번 기회가 있어요. 자, 해요. 못 맞춰요. 못 맞추면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해요. 간단해, 간단해? 간단한데. 너는 아이큐가 몇이야? 형은 높아야지, 세 자리예요. 세 자리예요? 두 자리도 있는데 돌고래 아니냐? 두 자리면? 아, 형! 두 자리야? 두 자리야? 형은 두 자리. 자, 먼저 누가 먼저 할 거예요? 누가 먼저 하고 와. 의미 없어요. 두 번째가 있으니까.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꺼? 네. 오케이. 심리전, 이건 심리전입니다. 그렇죠? 이건 심리전입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사람은 불안할수록. 어! 채우려고 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짝을 맞춰요? 짝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너 불안하지? 지금 불안하지? 짝을 채울 거야. 지금 채우려고 하는데 너는 호를 낼 거야? 과감하게 짝을 낼 거야, 다시? 그러면 내가 짝을 부를 것일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나는 반대로 갈 거야. 너는 불안해. 됐다. 자, 접으세요. 너는 불안해. 됐다. 자, 접으세요. 짝이야! 자. 짝이야! 자. 짝이에요. 넌 과감하게. 형이 이런 거 잘 맞추잖아요. 뭔데요? 이거 두 개 아니면 세 개야. 그럼 채우면 짝이야.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아이고. 전문가 아니면 세 개야. 야, 분수 늦지 마, 빨리. 자, 하나, 둘, 셋. 일이 바짝 바짝 바르고 있습니다. 봤어. 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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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두 개 아니면 세 개라고 했잖아. 아... 아... 두 개 아니면 세 개라고 했잖아. 두 개 아니면 세 개라고 했잖아. 아, 진짜 신기하다. 형 맞췄어. 야, 두 개 아니면 세 개를? 두 개 아니면 세 개를 누가 뭐냐? 야, 얘 진짜 파괴되나. 자, 됐어요. 나도 알겠다. 그러면 정민이 틀린 거고 마지막 정민이 기회.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맞춤은 가요. 맞춤은 끝나는 거죠? 와, 대박. 와, 대박. 다시 재대그레이어. 승부. 승부 보고 있습니다. 뭐야? 두 개로? 그래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마. 세 개 어딨어. 어차피 허라니면 짝이 해. 다 그렇죠, 그렇죠? 세 개 어딨어. 어차피 허라니면 짝이 해. 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네, 그렇네. 오...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한데. 다. 별로 멋있는 건 아닌데, 멋있는 척하네. 별로 멋있는 건 아닌데, 멋있는 척하네. 다. 별로 멋있는 건 아닌데, 멋있는 척하네. 형 앞에서 해줘요. 앞에서 못 하지. 앞에서 해줘요. 앞에서 못 하지. 보이잖아. 하지마. 자, 50대 50. 니가. 야, 앞에서는 보이냐? 앞에서 니가 가리고 할 건데? 너 오징어 깨는 거 할아버지 같아 지금. 왜 그 사람이? 50대 50.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우리 형 두 개나 먹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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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배가 많이 나왔어. 이 정도면? 짱! 왼손이에요? 짱! 왼손이에요? 짱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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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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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쓴 거죠. 베이크일 수도 있겠다. 짱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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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진짜 짱. 아니 형 이거 약간 실리전이야. 짱. 짱.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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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짱이야. 무조건 짱이야. 니가 짱이래. 짱이라며. 짱이래. 니가 짱이라고 그러고 좋잖아. 짱. 짱 그런거야. 짱. 짱 그런거 봐. 짱. 짱 그런거 봐.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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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좀 모지래고 말해. 자, 최진혁 귀가! 자, 이거 짝! 이거 뭔데? 짝이라고 주는 거 뭐야. 너 하나 잡았으면 호환을 내냈을 거 아니야. 와, 진짜 짝일 줄 몰라. 자, 진혁이! 아, 우승입니다. 자, 귀가! 감사합니다. 귀가! 좋겠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체력 훈련 마지막 코스입니다. 물이 있고요. 한쪽 대안은 튼튼한 판넬입니다. 이 세 칸밖에 없습니다. 세 번만 판단을 잘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체력이 안 되면 운이라도 있어야죠. 그래, 운이다, 지금. 누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운데로 쏙 들어가셔야 합니다. 쪼그레 뜨기 아시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첫 번째 선택. 갑니다. 아, 상도야? 우와. 자, 다시 앞에 정면 보시고. 정면 보세요. 정면. 자,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다. 어, 좋아. 살았어, 살았어. 어, 직진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준비. 아, 어떡해. 어, 긴장돼. 신났어. 대왕. 의왕 선생님. 내가 직접 가라 그랬잖아요. 잘 나왔다. 그래서 체력을 늘러야죠, 체력을. 마지막 뭐 갈라 왔어요, 혹시 들어가니까? 패스했다. 패스했다! 패스 왔으면 이리로 가야죠. 자신감의 터 baggage. 아 그냥 한방. 어 한방에. 가볼게요. 아 단순한 거 였네 그냥 일자였네. 삶이 그렇거든. 너무 머리를. 빵! 빵! 아 힘들었다 정말. 아 어차피 죽을 운명이래. 어쨌든. 자. 김종국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